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2024년 9월호 조용한 생활 슬퍼지려 하기 전에 코너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슬픈 일이 생길랑 말랑하면 어디선가 반드시 나타나는 이스라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가을입니다 바깥 날씨가 두 번째 여름으로 돌입하나 싶을 정도로 무덥습니다 녹음하는 날 그래서 배신감에 치를 떨며 9월호 슬퍼지려 하기 전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절 불문하고 바쁘실 텐데 여름 마무리랑 가을 초입에 재밌는 일은 없으셨어요? 저는 이번 여름을 저작권 페어라는 커다란 행사로 마무리했는데요 한국문학 번역 지원 사업에서 해외 출판인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의 몇 출판사와 만나게 해서 서로 저작권을 팔고 사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한국어로 된 원서의 번역본을 맛보기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서 의사타진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구나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여장애 시대라는 소설 제가 드라마를 쓰고 있는 지난 소설의 원작 출판사인 이야기장수에서 부스를 차려서 나갔는데 그 샘플 번역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저의 배우자인 이헌이 지난 두 달 동안 한 반 정도를 하느라 좀 고생을 했고 아이고 그거를 이제 4일 동안 14개의 출판인들에게 선보였는데 영국,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등 이제 그분들에게 번역가인 헌이 통역 겸 이제 PR 겸 해서 팔고 저도 이제 제 언어로 팔고 펜트자리도 팔고 말하자면 3명의 출판인들이 이야기 장수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주 동안 했더니 정말 이것과 글쓰기를 변경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영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저작권 표혈가? 일부 출판사만 선정해서 그들끼리만 만나게 해요 예를 들어서 15개 국내 출판사 그리고 15개 해외 출판사를 그냥 4일간 만나게 하는 거라서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밀도가 높고 상당히 열심히 팔았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오 그건 좋은 소식인데요 네 뭔가 간여장을 어떻게 번역할지부터 굉장히 난간이었는데 뭐예요? 처음에 도랄에서 도트리아크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아 도트리아크 근데 그게 너무 평면적인 번역이라고 허니가 생각해서 지금 허니 선택한 단어는 딸들의 그 라틴 어거니 필리아 필리아에서 필리아크 The age of 필리아크로 소개를 했고 사실 꼭 간여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영미콘에서도 장려 신드롬 같은 거는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재밌네요 일단 간여장이라는 단어부터 어떻게 번역됐을까 흥미로우니까 또 영어로 바꿔놓으면 슬아 작가님 문체가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크진 않았다고 하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좀 결실이 많이 나올 듯한 패어네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뭔가 진행이 됐을 것 같은 저처럼 작가를 아까 직접 와서 파는 출판사가 없었는데 저한테 좀 출판사 사장 자아가 있나봐요 저도 나가서 팔고 싶은 부스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네 프로듀서 마인드가 있는 작가와 번역자가 합류한 부스가 상상이 됩니다 기자님은 휴가 갔다 오셨죠? 아 예 저는 진짜 거의 성인이 되고 나서 여름에 여름 휴가를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인이 상당히 오래전에 됐단 말이죠 그냥 이제 반려견 펜션 갈 때 정도가 일하고 무관한 여행이었지 근데 진짜 여름에 그것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 새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가서 진짜 일 안 하셨어요? 조용한 생활 편집 뭐 저희 피디님들은 얄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즐거운 일이죠 자 이렇게 우리 막 대면에서 거래하고 맞아요 커뮤니케이션하는 패어 얘기를 하다가 이번 달의 주제는 대조적으로 비대면의 추억 비대면으로 해본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담을 보내주기로 하셨었어요 네 첫 번째 사연부터 굉장히 의외의 소재인데요 궁금하네요 자 그럼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님입니다 아유 이름 좋네요 애청자 복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9월 5 사연을 보내고 있다니 2024년도 완전한 하반기에 접어들어 시간이 무섭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교류를 더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에 비대면 줌 미팅에 관한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저에겐 비대면과 관련해 좀 더 독특한 경험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바로 비대면 점사입니다 점사? 이게 뭐지? 비대면 점사는 전화로 사주나 점사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화 점사가 코로나 이후 무섭게 생긴 새로운 모색의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이후 활발해진 것은 맞겠죠 이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주아주 옛날에도 시내버스를 타면 앞좌석 뒷면에 역술인의 사진이 박혀있는 그런 광고가 있었던 걸로 보아 전화로 사주보는 것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말씀대로 더 활발해졌을 것 같아요 이어갈게요 제가 비대면 점사를 본 것은 작년이었는데 그땐 이미 코로나가 뉴노멀로 자리잡아 대면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저는 젊은 사람이 함부로 신점을 보러 가면 안 된다는 등의 미신 영향과 함께 전화 점사가 직접 보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비대면 점사를 선택했어요 물론 전화 점사는 시간마다 비용이 책정돼 있어서 15 내지 20분에 3 내지 5만 원 하니까 시간의 제약이 크게 없이 묻고 싶은 거 다 묻고 10만 원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혼자 신점을 보는 것이 제법 무서웠고 혹시 가서 굿해야 한다고 권유받을 경우 거절하는 과정이 참 난처하겠다라고 미리 겁을 먹고 전화로 신점을 보았습니다 성격이 다 보입니다 지금 네이버를 통해 네이버 예약했어 점사 네이버를 통해 예약 후 결제하면 무속인 분께서 전화 가능 시간을 문자로 보내십니다 예약한 시간대에 전화를 받자마자 무속인 분께서 한숨을 쉬시며 제가 소화도 안 되고 많이 힘들겠다며 위로해 주셨죠 어떻게 알았지? 실제로 저는 소화불량 상태에 되는 일이 없어서 맞아요 라고 하며 초장부터 무속인 분께 말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화 점사라도 해서 하소연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안 힘든 사람이 있겠나 싶네요 생년월일과 이름을 묻고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때 필기해둔 노트를 보면 거의 맞는 게 없어요 그냥 무속인과 함께한 힐링캠프 느낌? 제가 마흔이 넘어야 잘 된다는 대기만성형 팔자라는 걸 알게 된 소정의 손과는 있었죠 그렇게라도 해서 저의 은경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렸다면 그걸로 좋은 일이었겠죠 전화 너머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방울? 그래도 할 건 다 하시나 봐요 전화를 앞에 두고 20분의 3만 원이라는 비용의 본전을 뽑고자 질문지까지 사전에 작성해두고 필사적으로 질문을 했던 처 자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비대면 점사라도 봐야 했을까요? 그때 전화 받으신 무속인 분께서 그래도 기도를 잘 해주셔서 제가 조금은 나아진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비대면 점사는 정확도 면에서 비추하지만 그래도 무속 세계가 궁금하고 직접 가는 게 무섭지만 신점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권유를 드립니다 좋은 후기가 많이 있는 무속인 분들은 그만큼 시간당 비용이 제법 비싸고 적당한 가격대의 점사를 선택하면 저처럼 무속 힐링캠프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사주나 점사는 그냥 재미삼아 보는 것이고 현실에서 착한 일하며 성실히 덕을 쌓아 나가야겠습니다 근데 성함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무속인 분들이 하시는 일은 일종의 사운드 퍼포밍 같은 거 아닐지 중간에 방울서 우리 둘이 섞여가면서 근데 저희 텔레라마 코너에서 오컬 투 붐에 휩싸인 방송계라는 주제로 얼마 전에 했었는데 앱도 있대요 아 맞아요 역술 앱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네 요즘에 그리고 워낙 개인적으로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요즘 친구들이 그런 걸 하겠어 싶은데 오히려 그런 카페도 굉장히 많이 가고 타로도 인기 있고 앱에도 많이 들락날락 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는 사실은 대면으로도 점집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친구 따라 가본 적도 네 없어요 근데 이분의 사연을 보고서 그렇겠다 싶은 거는 굿을 권유받으면 진짜 뭐라고 둘러대면서 사양을 해야 되나 이건 좀 미리 생각을 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마음이 약고 거절 못하면 한 70 내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아 아니 근데 굿은 막 그 단위가 아니지 않아요? 몇십만 원은 아니지 않아요? 첫 단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부적부터 시작해서 굿도 되게 스몰굿 그러니까 너가 정 돈이 없으면 원래 모든 악재를 예방하는 굿을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하지 않으니 급한 거만 막자 급한 부른 끈은 70짜리도 있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그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그래? 부적값이 좀 아 저는 30만 원밖에 없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내가 PDF로 보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연하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속인들도 젊은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전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네이버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는 네이버 판매자 등록도 하셔야 되고 마치 사양업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하나도 다를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동질감을 많이 느끼겠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화상도 아닌가 봐요 그냥 이제 통화만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방울 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럴 거 같아요 어떠세요? 꼭 점을 봐야 될 것만 같다라는 상황이 슬아 작가님한테 왔어요 그러면은 대면으로 가실래요? 비대면으로 가실래요? 대면으로 가는 게 좋겠죠 기억하는 거? 아 그리고 그걸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좋잖아요 사실 그냥 저는 역시 작가 그 사람 너무 스토리텔러잖아요 스토리텔러랑 힐러랑 테라피스트를 이렇게 합친 거라서 사실 뭔가 이 사수를 얼만큼 믿고 안 믿고 그런 간에 작가로서는 너무 흥미로운 직업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찰하려고 들으러 다니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 사수는 너무 흥미로운 직업군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몇 번은 사수는 너무 흥미로운 직업군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수는 너무 흥미로운 직업군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는 어떻게 사수있나요? 그는 어떻게 사수있나요?